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. 하성빈의 백핸드. 보헤드 직선. 홍격콘은 1대0. 하성빈의 서비스. 깊은 코스. 맹현의 서비스. 탑스피. 서비스 김양현. 짧게. 깊은 코스로 공략. 백핸드. 3대2. 자 강한 공격. 네트 맞. 직선쪽. 포핸드로 전환하면. 스코어는 4대3. 자 이번. 이번에도 안 되거든요. 석점에 리드. 백핸드가 이번. 자 이번에도 하성. 스매쉬. 포인트를 만듭니다. 네 김양현 선수. 정확히 가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자 이번에도 백핸드. 9대4. 앞쪽으로 몸을 쏘. 김양현의 서비스. 깊은 코스 잘 받아내면서. 자 포핸드. 스코어는 1대0. 정렬. . 백압선. 지키고. 네트. 네트 맞으면서. 넷. 다시한번 넷입니다. 2홀. 자 리시브 되지만 쇼펀필러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한 백핸드 투홀 네이갑슨 탑스피 직선으로 뽑아보면 이끌려봐거든요 포핸드로 전환하면 코스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깊은 코 2구째부터 공격을 가져가는 서비스 도대사 자 이번에도 백핸드 최초 코스로 몰 필요도 있어요 네트 맞고 벗어 자 대강 연속해서 하성빈의 서비스 연속해서 하성빈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김영현의 서비스 김영현의 서비스 연속해서 하성빈의 서비스 연속해 연속해 편집하여 남쪽에서